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났으나 소폭 증가에 그쳐 아직 강력한 고용시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30일에 끝난 지난 한 주 20만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18만 천 건에서 다시 1만 9천 건 늘어난 것입니다. 4월 초에 3주 연속 내려가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아직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의 통상적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개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낮아져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2,1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50여 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선 1,600여 건으로 500여 건 감소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주 몇 건만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심각한 해고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1,300건이나 신청돼 전주보다 2,100건 줄었으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선 2만 3천여 건이 접수돼 7,3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선 1만 3천여 건으로 200건 소폭 줄었습니다. 일리노이에선 1만 1,700건으로 3,200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2주 늦게 나오는 실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4월 16일 현재 147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3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43만 9천 명으로 2만 2천 5백 명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어 해직사태는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구하는 잡오프닝이 1,125만 개인데 구직하려는 실업인구는 600만 명으로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베네핏을 바라면서 일터를 옮긴 사람들이 454만 명이나 돼 대규모 이직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